발사하고 이에 따른 핵방격 가상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전술핵 공격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차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북한의 무기 정확성 주장을 과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늘어선 이동식 발사대 내대에서 화염을 내뿜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북한은 이번 훈련이 최대 핵위기인 화상경보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은 핵방아세라고 불리는 국가의 핵무기 관리 체계 안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용하는 첫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사포에는 모의 핵탄두가 탑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지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의 정확도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마치 저격수의 보총사격을 본 것만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방사포는 한미정보당국이 KN25로 명명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 사거리는 400km로 평양에서 발사할 경우 계룡대와 군산기지 등을 겨냥할 수 있어 사실상 한국을 목표로 삼는 무기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때마다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이 강화되고 우리 군의 독립적인 대비 능력과 국제적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아직 소형 전술핵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며 무기의 정확도와 관련된 북한의 주장이 화장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채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채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채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5638-2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